제가 지금 한번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너희 찬양의 가사를 좀 부상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안에 무너졌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봤때 입에 맘을 틀린 이 시간대에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 선수록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머물러서 주 모자 앞에 건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기 흘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그곳에 땅 많이 덮이네 이곳은 없어서 이곳은 없어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받지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나 살아가리니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받지소서 이곳을 받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에 나 살아가리니 그 신뢰가 사기 흘러가 이곳을 비추소서 내가 불가능합니다. 이곳을 비추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 선수록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덮고서 주호자 앞에 건드리니 예수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는 거절하여 하늘도 흩어진 곳에 장황이 던지네 예수를 부어주소서 이곳을 없을 속마 이곳을 비추소서 태양에 부서 천천고 오는 속마 다 회복하리 태양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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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외롭나니 그곳을 위하시옵소서 이곳을 남기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곳에 내게 다 사랑하리라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예배자 회복되기를 꼭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세 왕계 내 손을 벗겨 사람들은 세발벅에 사랑받기 내 안가신 지 이곳이 멋진 가동이 다시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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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계 손을 벗겨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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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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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사랑여 내가 요지하는 나의 사랑여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이시여 나의 구원이신지를 믿습니다.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숨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나의 사랑 rust 이것이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